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학생기숙사 식당에서 충북지사 국회의원들이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귀빈들에게만 원가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특식이 따로 준비돼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의 작전에 걸려들어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은 개인 돈 천만 원을 범행 현장에 미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판데믹 극복 선언이 나온 날, 일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4년여 만에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의 한우 사육 밀집 지역에서 농장 4곳이 잇따라 감염됐는데요. 가축 방역 당국은 위기관리 단계를 주위로 올리고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몰 작업이 한창인 청주의 한 축산 농장입니다. 한우를 200마리 넘게 키우는 곳인데, 이번 주 들어 갑자기 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진 개체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치료를 위해 방문한 수의사가 소들의 몸에서 물집을 차단해 당국에 신고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치료를 많이 흘리고, 유두의 수포, 구강래 수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러 마리를 옮겨가고 있었고, 아, 이거는 단순하게 인플루엔자가 아니다. 앞서 해당 수의사에게 감기 치료를 받았던 또 다른 한우 농장도 거의 동시에 확진됐습니다. 첫 발생 농장에서 2.1km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 당국이 주변 한우 농장들에 대해 급히 전화를 돌려봤더니 의심 농장이 또 있었고, 검사 결과 역시 양성이었습니다. 이 농장과 불과 100m 거리인 유구 농장도 네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을 끝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소, 사육 농장만 199곳이 몰린 축산 밀집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겁니다. 모두 5형 구제역으로 판명됐고, 4개 농가의 소 500마리는 미생물 분해 처리 방식으로 매몰됩니다. 확진 농장 간 역학 관계는 조사 중인 상태. 방역 당국은 상반기 백신 일제 접종을 하지 않은 첫 번째 감염 농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제 접종은 1년에 2번 하는데, 해당 농가는 지난해 10월 접종 이후 오늘까지인 올해 상반기 접종을 미룬 상태였습니다. 상반기 접종을 마쳤다고 주장한 두 번째 농장 역시, 표본 20마리 가운데 60%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실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4개 농장 모두 자가접종 대상이었습니다. 백신은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역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개체 중에서 항체가 안 나왔던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축방역당국은 위기 관리 단계를 주위로 한 단계 올리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우재류 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청주와 인접한 충북 4개 군 지역과 세종, 천안의 우재류 농장 전체에 대한 임상 검사와 추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2주에 달하는 데다 전파력도 강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서울 충북학사에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사 식당 한 공간에서 학생들과 섞여 저녁까지 먹었는데, 갈비찜이 포함된 특식이 이 귀빈들에게만 제공됐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따로 먹지 그랬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 식사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어른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국회의원들을 이 기숙사로 불러 정책 간담회를 한 뒤, 저녁 식사까지 이곳 식당에서 한 겁니다. 이 충북학사는 서울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충북학생 356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입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칸막이 안쪽에서, 나머지 수행원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메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에 아롱사태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한가득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저녁 재료 원가만 따져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만 8천 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천 7백 원이었습니다.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은 대학생은 160명가량. 이럴 거면 아예 다른 장소로 가든지 약올리는 거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왕 가졌으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메뉴로 밥도 먹고, 학생들 격려도 하고, 또 학사에 대한 불만 사항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여의도 국회와 가까워 이 기숙사에서 행사를 열었다면서,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국회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하기가, 그래서 시간상 학사에서 하는 게 다 오시는 동선도 있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편의만 고려한 행사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만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제62회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어제 영동군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살맛나는 영동, 하나되는 충북이라는 슬로건으로 각시군을 대표하는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2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12년 만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영동군은 난계 국악단과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 또 논특산물 특별 판매, 영동 전통시장 이벤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분수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천과 단양, 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그리고 괴산 등 충북 저발전 지역 7개 시군에서 총 1조 원대 투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이들 7개 시군은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단히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맺고, 총 사업이 1조 2천억 원을 들여 옥천과 영동에 각 2곳씩,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는 1곳씩, 모두 9곳에 전체 67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들어 유치한 31조 4천억 원의 투자 대부분이 청주 등 중부권에 집중되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겠다며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농촌마을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논 한복판에 거대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버섯 재배 시설을 짓고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며 허가는 받았지만 벽 자체가 없고 내부에는 버섯이 자랄 원목도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 배수로 시설도 엉망입니다.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장마 때 이 물이 여기가 또 고래실론이라 그 물이 다 밑으로 다 쏠리거든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작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옆 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 드넓은 논에 태양광 시설 3개가 군데군데 설치됐습니다. 역시 버섯 재배 시설로 허가받았지만 내부는 하나같이 텅 비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태양광이지요. 그냥 태양광으로 허가 내준 거로 밖에 안 돼요. 버섯 재배 하라고 허가 내준 게 아니고 태양광 하라고 허가 내준 거지. 어떻게 논 한가운데에 이런 날림 시설들이 지어졌을까. 태양광 전기 사업자들이 지면보다는 지붕이 태양광 시설 설치가 쉽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날림 시설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된 건물에만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조례도 제정됐지만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올 1월 조례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청주에서만 100곳 이상이 새로 지어진 겁니다. 실제로 조례 입법 예고가 이뤄진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청주 지역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101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3%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논이나 밭 같은 지면보다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발전 가격을 50%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보니 날림 축사나 버섯 재배 시설이 급증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 허가받은 건 막을 수 없지만 가짜 농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만큼 청주시의 철저한 점검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 수중에는 천만 원뿐이었는데요. 경찰이 사비로 나머지 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덫을 놓은 끝에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딸을 둔 평범한 아버지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내놓으란 내용입니다. 전화로 비명소리까지 들은 남성. 직장에서 뛰쳐나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실제 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범인은 전화를 못 끊게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당황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현장에서 필담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범인이 요구한 금액은 현금 2천만 원. 하지만 피해자가 가진 건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당장 준비된 현금부터 보여달라는 요구에 경찰관은 자신의 돈 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사진을 보고 안심한 조직원을 특정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접선 장소에 등장한 조직원은 40대 여성. 돈봉투를 건네받고 돌아선 여성은 도망갈 틈도 없이 주변에서 기다리던 경찰관에게 바로 붙잡혔습니다. 첫 협박 전화를 받은 지 2시간 만입니다. 붙잡힌 여성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돈 30만 원에 심부름을 한 거라고 주장하는 수거책이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내역을 보니 붙잡히기 전날과 엿새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수거책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결정 과정은 물론 추진 과정도 복잡하고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도금 무이자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애초 중도금 이자가 없다는 조건이 시공사 선정에 결정적이었는데 말이 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명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423대 30, 하나 건설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후불로 그렇게 내는 것도 있었고, 하나는 중도금이 무이자로, 무이자고 00100%, 입주 시 100%로 내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을 총괄하는 정비업체는 조합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미리 내줄 뿐,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조합원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입주 시까지 무이자인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0%, 그다음에 납부 시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 입주 시에 100%를 그때 원금만 내는 걸로다가 건축비만 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이자의 조건도 있었고. 충주시도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다음 주까지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조합장은 취재진의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주간 전세가 변등률도 5월 첫 주는 청주 흥덕구에서, 둘째 주는 청주 청원구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제천시와 영동군의 구교림 일부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제천시 덕산면 하설산 10만 제곱미터와 영동군 매곡면에 임야 183만 제곱미터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산림청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고, UN 생물다양성협약 권고도 이행하기 위해 충북을 포함해 전국 30곳 455헥타르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학은 앞으로 공동협력을 원칙으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 참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별 자체 발전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각 대학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낮은 임대료와 세제 간면으로 사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증평에 건립됩니다. 증평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증평읍 사곡리와 용광리일원 만제곱미터에 276억 원을 들여 40여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산업농공단지 5곳과 교통대 증평캠퍼스 내 센터에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라 바이오나 반도체,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25전쟁 초기 국군과 북한군이 격전을 치른 단양군 단양읍 보술이 431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이 진행됩니다. 육군 37사단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3주 동안 장병 80여 명을 동원해 유해발굴에 나섭니다. 37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에서 총 53구의 유해와 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해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분기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하천오염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 달 2일까지 3주 동안 금강수계인 보은과 옥천, 영동군을 대상으로 가축분유 침출수나 오폐수의 누출, 또 오폐수 부적정 처리 방류 등 하천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앞서 1분기에는 한강수계인 충주와 제천, 괴산에서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와 가축분유 정화시설 미가동 등 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청주시가 재난 알림 문자 송출을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기상주의보 발령과 해제, 또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재난 문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시청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 모든 청주신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주시의 재난 문자 SNS 알림 서비스는 현재 3만 6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